잘 크니까 달라 보이네 여기 나왔어 야 이번에는 각성 R이거든 저러 가고 임마 어 달린 눈 나왔다 오늘의 뉴메탈 바로 광희의 문도에 의해서 광희의 우디르 입니다 우디르는요 궁극기를 정말 자주 쓸 수 있죠 지금은 50초지만 나중에 레벨을 오르면 30초, 20초 가까이도 되는데 그래서 이 광희의 믿업을 가가지고 광희의 믿업 효과를 터뜨리는 그러면서 W까지 두번째 선마 해가지고 그냥 뭐 안죽어? 난 죽지 않기로 했어? 룬도 미쳤어? 광희의 믿업 효과에 W 착취, 사전준비 소생, 정령의 형상 악마의 포옹으로 추가 체력이 주문력으로 전환되게 미텟디 오라이디 내가 더 미친 사람 같아요 W 찍어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얘가 1렙도 좀 세거든요 안 맞아주면 됩니다 보셨죠? 저거가 뺑뺑이 돌면서 맞추는 걸 안 맞으면 되는데 이제 이 스킵 돌았을 겁니다 저거 맞으면 이제 돌았니?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맞으면 안 돼요 인정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안 맞아 안 맞아 난 맞을 생각이 없는걸 안 맞추 야 어땠냐? 뭐 있었냐? 고맙다 잉! 아 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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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못됐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얘 또? 이건 뭐랐나? 하나는 황소 안보이니? 나중에 성나는 황소야 첫템일거에요 잘 풀렸으면은 악마의 포옹부터 갔다가 광희의 미덕 갈게요 미덕부터 가잖아 딜이 노딜입니다 그냥 레게노 W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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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한방 더 R 돌리면서 때려주다가 오케이 너 집가 인마 라인 이만큼 왔는데 뭐 어떡할래 3템의 기류에 서버렸네 인생은 뭐다? 선택과 집중 인마 니달리 올거 같으니까 빼 라인 다 박아있잖아 집에 가면 돼 할거 사실 없어 가는척하다가 안갑니다 안가요 괜찮아 여기 있으면 경험치 먹어 어차피 경험치 먹어요 이게 뭐지? 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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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코가 아닐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개뛰는 중 근데 라인클리어 개누리죠 어림없거든 라인클리어 끝났어 얘 궁배였다 아까랑은 달라 이러면 이러면 이제 상승이 달라졌어 이럴 때 이제 침착해야 되는 거예요 어 어 어 이거 좀 기분이 나빠 이러면 이제 딜틈 가는 거야 야 릴리아야 야 너 그거 먹고 있을 때가 아니지 임마 아 소탐 대신 해버리네 야 얘 이거 먹는 게 더 크지 임마 어 뭐야 땄는데 얘가 진짜 소탐 대신인데 진짜 대단한 선택을 해버리네 전령해서 탑 한번 쏴줘요 누난지 형인지 형이네요 어 뭐야 왜 다 죽어주러 오냐 쟤한테 릴리아 뭐 이 정도면 자석 아니야 좀 부러워 이럴때는 칼같은 남자가 아니라 자석같은 남자 아니야 맛있게 먹어주고 나는 이런거 먹다가 죽진 않지 최소한 아 이거 못먹네 어 먹었네 세상에 안되는게 어딨어 테스트환도 살 빼고 있는데 그잖아요 와 난이도 갑자기 올라가 버리네 그래 사실 이래야 재밌긴 해 게임이 왜이래요 미니언들 왜이렇게 갑자기 집단으로 패사를 내 갑자기 모든 것이 비록 킬이 하나 많지만 제가 뭐 포탑방패는 두 개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어허 티한배 보고 신났네 너도 한번 혼나라 우리 릴리아한테 신났거든 자신감 붙었다고 너 갔다 인마 허허 허가면 뇌절이야 라임 밀면 돼 작은 작은 된다고요 저 형 좀 급한데 이거 죽을게 아니었잖아요 안녕 안녕 왜 급해 게임이 너무 쉬웠나 이제 극복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우리 팀인데 미운하고는 우리 팀이거든요 일단은 확실히 악마의 폭 나왔는데 거드라 나와버린 녀석은 못 이기겠 이게 템 뭐냐 우리 팀에 AD 한 명인데 뭐야 너 뭐야 이거 그냥 거드라 밸류에 지고 있는데 미덕만 나와봐라 넌 내가 혼내준다 너 그럼 일단 탑라인전은 쌤쌤 만들어버리며 하면서 잘했어 너 그거 쓰면 느려져 인마 야 가두리양식 성공 와라 오면 잡는 거야 이렇게 궁맞으니까 뒤로 빠지면서 E스킬 한번 넘어겨주면서 오케이 3신기가 원래 이게 하위템에서 3신기가 만들어지잖아요 2템트리는 코어템에서 3신기가 된다 코어 3신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걸립니다 이것도 제가 초대서 가다가 이걸 하는 우디르 유저분이 있더라구요 그거 보고 감명받아 따라하는거죠 3신기 나오면 쓰더라구요 일단 미덕이 곧 나오죠 난 미덕 미덕 뭐야 라인 맞춘거 같네 저 친구한테는 이제 딜이 안박히긴 해 그럼 피급이 말이 안돼 근데 블루가 있네 블루는 또 안먹으면 안되긴 하거든요 이게 블루 손실이 나고 있잖아요 됐다 자 이제 미덕이 나옵니다 미덕이 원래 궁극기 쿨타임보다 훨씬 짧은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우디르는 궁극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미덕을 못어트릴 수가 없다 저건 사실 못 도와주죠 버텨 힐로 버텨? 어 힐 가능해? 힐로 버텨잖아 지금 오케이 미드타운 치켰다 나로선 다 있지 뭐야 이거 나이스 경험치라도 오케이 힐 더 맛있어 광역힐 들어간다 얘들아 어 좋아요 광역힐 좋았어요 됐다 이제 슬슬쩍 빠져주면서 안 아프니까 괜찮고 안 아프니까 괜찮고 야 저건 어떻게 못해주네 와 인마 잘 버틴다 우와 개그트네 진짜 그렇지 니달리 뭐야 갑자기 먹방? 아 근데 말이 안 돼 아니 무슨 점프가 저렇게 아파 너도 체력이 안다는구나 나 혹시 가도 되니 간다이 갈게 아이 피흐 비씨 정도가 시네 전 광역킬러니까요 상성이 안되는데 오케이 카타리나 백도어 중 야 뭐야 왜 집이 터져 쟤네 뭐야 집이 나가는데 쟤네 이건 뭐야 어라? 쟤 뭐야 갑자기 저래 왜 아까 나랑 라인존스돈에 맞냐 혹시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 잘 크니까 달라 보이네 여기 나왔어 야 이번에는 각성 R이거든 들어가고 인마 어 달리누나왔다 달리누난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맞으면 가는건 매한가지 아니겠냐 그치? 똑같지 사람인데 뭐지 거짓 한 달때 이제 텔포탐 되겠다 광이 다시 돌거든요 풀이다임 정령이 형성까지 나오면 진짜 데이트거든요 간다 어? 뭐야 혹시 이거 죽음의 텔이니? 이거 죽는 텔포냐 지나갑니다 가타누나? 난 믿어 믿기 한번 해볼게 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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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전멸 있고 릴리아드 있어 핵심은 다 있다 우리 팀에 지금 어 어 어 어 야 야 야 이건 변수지 계속 처형 나가네 아 나 진짜 볼품없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에요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저 이거 각성 W 쓸 겁니다 R 안 씁니다 이제 각성 W를 쓰면서 5막 펌핑에 체력 펌핑 이거 효과 받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르고요 거기에 회복이 펌핑이 또 펌핑 미쳤죠? 야 용은 먹어야지 우리가 안 망그레 뭐야 이거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W 그 벽 안 넘어진대 왜 썼어? 어? 야 우리 카타 핵심 딜러인데 이거 17킬한 애인데? 아 또 W 안 썼다 얘들아 왜 다 죽었어 강제 소리 중요한 건 아군 회복량입니다 자 우리 팀에 소라카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겼을까요? 갑훈사 회복량 갑훈사 갑시다 갑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